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너레이터 컴포넌트의 경우는 특정 영역에 반복되어 표현되거나 동일한 영역을 동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. 예를 들어 상위 그룹이 UL이고 하위 그룹이 아이템인 AI를 반복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선 XML을 새로 만들어서 화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젝트에서 UL 웹 스퀘어 페이지 클릭 후 피니쉬를 눌러서 새로운 X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팔레트에서 제너레이터를 찾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. 저장하고 미리 보기에서 렌더링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제너레이터 컴포넌트도 DIV 형태의 HTML로 파싱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그룹과 동일하게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하는 동일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다른 HTML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태그 네임을 P 태그로 변경해 볼게요. P로 입력하고 저장해서 다시 렌더링된 결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까 DIV 형태에서 P 태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